할렐루야 유튜브와 영상실을 섬기는 성수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큰 공동체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또 경산이라고 하는 대구라고 하는 시민의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는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더 바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며 어떻게 그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의 본인의 모습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분투 사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한부적의 어린이들에게 놀이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학자가 아이들에게 저기 100m 떨어진 곳에 과일 바구니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요 달리기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것들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동네 아이들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 같이 손을 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일 바구니에 같이 도착해서는요 그 과일 바구니를 중심에 두고 앉아서 과일을 맛있게 서로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 학자가 물어봅니다 누구든 1등으로 도착하면 전부 주려고 했는데 왜 같이 뛰어가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들이 우분투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은 슬픈데 어찌 나만 행복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분투라는 말은 아프리카 반투 중의 말로 당신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넬슨 만델라 전 남아광 대통령이 자주 강조하면 널리 알려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참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류라 해금 우분투한 참 공동체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지 오늘 보면 빌리포서 1장 1절부터 11전의 말씀부터 함께 살펴볼 때 우리 경산중앙교회의 공동체도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 공동체를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나의 삶의 모습을 결정해 주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국에서만 자라왔기 때문에요 저는 누가 봐도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외국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어색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생겨 먹은 건 토종처럼 생겼는데 된장찌개를 구수하게 먹을 것처럼 생겼는데 맨날 보터에 밥을 비벼 먹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또한 바른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의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다 함께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리뽀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이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뭐가 그리 대단한가 싶지만요 그 당시 바울에게 그리고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아주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표현이었습니다 빌리뽀 지역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 있듯이 마게도니아의 첫성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흔히 첫성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도시의 수도, 수도를 의미하는데요 당시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빌리뽀가 아니라 대살로니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리뽀를 첫성이라 강조했던 만큼 빌리뽀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는데요 빌리뽀는 알레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였습니다 한때는 금광도 있을 만큼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던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로마와 동방을 이어주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리뽀는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내 시민들과 똑같은 투권을 누리는 아주 독특한 도시였고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즉 빌리뽀는 제2의 로마라고 해도 그런 과언이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리뽀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으로서의 긍지는 아주 대단했고요 당연히 로마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들고 있는 그런 도시였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런 곳에서 로마 황제가 자신의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라는 그 고백은요 목숨을 거는 고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리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첫 머리에 무엇이래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의 종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예언자적 임무를 가리킬 때 여호와의 종이라는 개념을 표현할 때 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친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선지자들과 같이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 황제의 보호 안에서 로마 시민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보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 바울로서의 당연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누구이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종된 모습을 바르게 드러내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예수의 종된 모습이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바른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몇 달란트를 맡깁니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결산할 때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가진 이들은 그들을 수고하여서 그만큼을 남깁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를 가진 이는 감추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주인은 수고한 두 명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는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내쫓아버립니다 병행부문인 누가복음 19장에는 수고한 종들에게 주인은 고의를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고의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는 끌어다가 죽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보여주신 주인과 종은요 단순히 그냥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해주는 그러한 수고라는 종이 아닌 주인의 소유를 맡기고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자신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며 자신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자신의 일을 같이 하게 하는 주인의 삶을 함께하는 동력자로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종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바른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달란트, 달란트라는 그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까? 가정이라는 사명의 자리, 또 학생들에게는 학교라는 사명의 자리 또 직장이라는 사명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는 목자의, 또 교사와 같은 평신도 지도자의 사명 또 찬양을 섬기는 사명, 또 여러 봉사의 사명 그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해 그 자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라는 달란트 앞에 취해야 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이며 바른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할 때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신 주인 대신 하나님의 참된 동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인 이방인의 사도로 쓸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오늘 빌리포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종으로 자신을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요 예수님의 종이 됩시다 우리 한 번 더요 사명의 충성한 자가 됩시다 아멘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 고백하미 우리 안에 충만하여 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국에 나가서는요 한국말을 쓰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반갑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다른 동네에 가서 우리 동네 사람만을 만나도요 엄청 반갑죠 얼마 전에 강릉을 갔습니다 강릉 중앙시장에 가면요 강정이 엄청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릉에서 이제 강정을 사면서요 멀리서 왔으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얻어 먹으려고요 저희 멀리서 왔으니까 조금 더 달라고 많이 달라고 멀리서 왔습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왔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그분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겁니다 자기도 대구 사람이래요 강릉에서 대구 사람을 만나다니요 그래서 더 많이 주겠다 라고 하면서 정량을 담아 주시더라고요 오늘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네 여러분 대구 사람이 그 사람이랑 저 둘 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같은 동네 사람이라는 관계성 속에서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과 빌리뽀 성도들은 어떤 관계 속에 있을까요? 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 속에 있길래 우리는 동력자 혹은 믿음의 지체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1절 하반절입니다 1절 하반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리뽀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빌리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성도들과 바울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관계에 축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리뽀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빌리뽀 지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4경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빌리뽀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귀신들린 여종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귀신들린 여종이 자꾸만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맞는 말이긴 한데요 계속 따라다니면서요 귀신들렸으니까요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처음에는 어? 저 사람이 나를 아는구나 라는데 자꾸만 그렇게 하고 따라다니니까요 바울이 성격에 보니까요 심이 괴로웠대요 심이 괴로웠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 사람이 귀신들렸으니까 기도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여종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린 사람이 귀신에서 자유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중경은 그 여종의 주인이요 그 여종이 귀신들린 것 때문에 점을 잘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점치는 일로 해서 돈을 벌었는데 더 이상 이 여종이 귀신이 떠났으니까 점을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주수입원이 사라져버리니까요 자신의 종에게 귀신이 떠난 건 좋은 일이 그 사람에게는 아닌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을 행했던 바울과 신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뭘 했을까요? 원망과 탄성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옥문이 열려버리고요 그들을 단단히 묶어놨거든요 사도행진에 보면 그 단단히 묶인 게 풀리게 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보니까요 간수가 잠을 왜 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다가 깼습니다 깨봤더니 옥문이 열려있고 죄수들이 묶여있던 것이 풀려있거든요 생각하기에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오면 어차피 자기는 직무유기로 벌을 받을 거니까 그러기 전에 그냥 자기 혼자 죽어버리려고 자기의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할 그때에 바울이 나타나죠 자기가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간수가 깨달음을 얻고 바울 앞에 엎드려 바울로부터 보금을 듣게 되고 또 자신의 집에 데려가서 자신의 집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 보금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빌리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이 죽으려고 했던 간수를 살렸고요 그가 보금을 듣고 전하여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리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간수가 그 간수가 바울과 빌리뽀 교회를 연결하는 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경산중앙교회에 있거든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력자됨을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산중앙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어주는 연결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맞지만 맞지 않죠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과 빌리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동력자들이 같은 교구, 같은 구역, 같은 부서, 같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동력자 된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맺어진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는 빌리뽀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민 바울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강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연애 해보셨습니까? 표정이 어두우세요? 너무나 오래전 이야기라 가물가물 하십니까? 여러분 연애하면 어떻습니까? 데이트하고 각자 집으로 헤어지면 돌아서자마자 요즘엔 그렇게 한대요 전화를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보고 싶다고 합니다 좀 전까지 보고 있다가 헤어졌는데 서로를 생각하고 있기에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구가 우리 부서가 우리 공동체가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구역장만이 구역원에게 연락을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므로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하나 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만 하고 끝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따라 서로를 위해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간구한다는 표현은요 단순히 그냥 아휴 우리 성도들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구역원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단순한 이런 기원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간구한다는 표현의 원어적 표현을 보면요 탄원하듯이 탄원하듯 강력하게 기도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표면적인 기도를 넘어서 깊이 있는 삶의 나눔을 통하여 서로의 필요를 따라 간절한 기도를 함으로 공동체 안에 무엇이 넘친다고요? 기쁨이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 엘리베이터 디제도 보셨고 주부에도 보시면 우리 구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지도구역을 따라서 내가 이 동네로 이사가고 저 동네로 이사가서 교구가 달라지면 더 이상 우리의 탄원함, 우리의 간구함이 끝이 나는 걸까요? 6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서로를 건면하며 간구함으로 기쁨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리뽀계를 향해서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그 강력한 확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시는 이가 나의 있는 이 믿음이 나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움으로 인해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나의 계획은 무너질 수 있고 흐지부지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시작하신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예수님을 바르게 붙잡고 예수님의 날, 즉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붙잡고 달려가야 하는 바울의 종말론적 사고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앉도록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으로 이 땅의 산화됨을 이루어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요? 7절, 8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아민 우리가 모두 복음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남과 우월함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울도 자신의 우월함으로 그들에게 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 인해 죽었던 우릴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로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리포결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원어적으로 보면 심장, 허파, 간 같은 장기를 뜻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로서의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일반적으로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난말이 헬라어에서 자비와 측은히 여김을 나타내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빌리포 성도들 향한 강력한 그 바울의 마음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 너희들을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한 번 만났다 헤어지는, 일주일 한 번 만났다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마음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 사명 앞에 충성한 자들이 여러분 그럼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간구함으로 기쁨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한 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9절에 지식과 총명함을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총명함 지식과 총명해를 이야기하는데 이 총명함이라는 단어는요 신약에서 딱 한 번 쓰여집니다 여기에서요 구약에서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윤리적인 통찰력을 의미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즉 인간관계 속에서 통찰력은 공동체 안에서 좀 더 통찰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인간관계 속에서 통찰력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그 마음 서로를 향한 통찰력과 서로를 좀 더 알아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공동체의 서로를 향한 그 마음 서로를 향한 그 배려의 그 마음이 풍성해짐으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점진적 성장의 결과인 거잖아요 성장은 하는데 열매가 없는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의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사랑의 열매 그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있고 그 지식의 풍성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모함으로 내 공동체를 살핌으로 그들을 향해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나 혼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닌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참 공동체가 되어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으로 함께 빛을 비추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라므로 말미암아 그 의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우리 경산중앙교의 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